모두 미스테리어스 감기에 걸려서 집으로 돌아가야 될 거야 이런 라디오 멘트 어때요? 알겠어요 좋아, 돌아가고 그룹 멘트 좋아 욕해줘? 욕해줄까? 알았으면 좋아 이번에 특별 저희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클럽, 프리버델 에서 처음 선보일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기대됩니까? 네 이런 군대가 있냐? 미안해 기대되요! 네 밥도 못 먹었니? 기대되요? 네 Are you ready? 네 오케이 자, 루이든 파이러스 가 보내주세요 го 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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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